어 지금 저는 이게 제주도에 와 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탕 옥수수라고 들어봤나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처음 봤습니다. 이야 이거는 마을 거둔 옥수수가 설탕 덩어리인데 잠시 하나 따보겠습니다. 하나 따볼래요? 네. 옥수수는? 옥수수는 수염이 감한 색을 따랍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가득한 게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옥수수는 바로 따가지고 날것을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는 전자렌지 에다가 오붓만 살짝 돌려서 먹으면 맛이 기가 찹니다.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불로 촬영 장소로 왔죠. 요거 지금 판매하는데요. 이게 얼마에 판다고요? 하나에 3,000원이요. 하나에 3,000원.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먹어볼까요? 물 보이시죠? 네. 바로 먹을 수 있네요? 정말 신기한데 이거 잠시 뒤에 제가 이게 토토 아텔리에 라고 하는데 가서 직접 전자렌지 해먹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텔리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잠시 뒤에 뵐게요. move on. 그럼 Isto게 인 잘 되어 ули고. 으 Armia 전자렌지 오븐 되네요 한국거 집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자, 방금 전달에 나온거 뜨겁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설탕 아 음 이게 옥수수로 정말 많나요? 이게 무슨 사람 먹어보고 설탕조리냐 이야 정말 우수가 정말 답니다. 이렇게 단 우수 음 여러분 여주도 오시면은 호수 안들리예 꼭 한번 들리지가 아니고 여기다 팔리기 전에 빨리 한번 드셔보세요 택배도 꼭 보내주라 네 음 음 음 음 이거입니다. 네 김윤윤윤입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사